안녕하세요 타이거 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우리 있죠? 아 그게 뭔지 알아요? 네 뭐에요? 크라인은 코카트 아 맞아요 크라인은 코카트인데 근데 여기 카드가 있어요 멋있는거 멋있는 카드가 있어요? 멋있는 카드는 오픈을 안 할거에요 왜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코카트 드리고 크랑도 약속은 안했는데 크랑도 하나 드릴거에요 근데 여기 오 멋있는 크랑카드가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걸 뽑기 전에 자 이걸 옆에다 놓고 이걸 뽑기 전에 물을 잡으려고 했죠 네 우리가 네오 요타 X 이게 네오 5번 번호 카드 그리고 이건 6번 X 롱스피어 6번 카드 그리고 요타도 6번 카드입니다 홀로그램 카드에요 홀로그램 자 요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홀로그램 자 요타 메카님을 고 오 요타 멋있어요 블루랜드 롱스피어 자 다음에 아빠가 좋아하는 X 엑스 엑스 힘차게 달려라 엑스 뱅카림을 고 오 엑스도 아주 멋있습니다 그쵸 엑스는 이거 70점짜리 6번 대단해요 롱스피어 롱스피어 자 이번에 마지막엔 네오 네오 카드 어디갔어요? 네오 카드 여깄네요 네오 카드 이번에는 기간텍 소드 이것도 5번 60점짜리 네 네오 네 네오 네오 네오도 아주 멋있습니다 네오는 랭스피어 랭스피어 근데 이거 좀 같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코카트는 우리가 김혜정씨 미누티비 리본티비 유튜브제능 애플찬이 초등 힙합신 보름달 TV렌즈가 있는데 그중에 코카트는 미누티비 미누티비 블랑켓 드리고 크랑은 리본티비 리본티비 리본티비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제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타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타리 저희 유튜브제능은 만타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하나 하나 했는데 선물은 세개 드리겠습니다 코카트 크랑 그리고 만타리 선물 오늘은 모바일 카드 모바일 카드 5장 모바일 카드 5장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픈 그치 맞아요 그렇게 하는거에요 멋있어요 다음거 파이언 5번 70점짜리 플레이어 차지 샘플 롱스피어 이건 2번이군요 번호가 2번인데 샘플 샘플 홈어택 2번짜리 이건 40점짜리죠 캐리온 오 캐리온 자 멀티어택 멀티어택 이건 2번 2번 번호 멀티어택 40점짜리 블랙홀입니다 멋있어요 자 아주 잘하셨습니다 타이글토이 다음에 또 봐요 안녕